당기면 당길수록 강력한 매듭법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원줄을 도래에 넣습니다. 한번 넣으시고 조금 길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 짜투리 원줄을 집어넣습니다. 두번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짜투리 원줄을 우측으로 돌리든 좌측으로 돌리든 상관없습니다. 우측으로 돌리겠습니다.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 돌리겠습니다. 주로 네바퀴를 돌려서 사용합니다. 이 상태에서 이 홈으로 집어넣으셔서 홈으로 집어넣으셔서 잡고 그냥 한번 묶어주시면 됩니다. 묶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. 당겨주시면 원줄과 이 짜투리 같이 동시에 묶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짜투리 실을 잡으시고 왼손으로 짜투리 실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원줄을 당겨주세요.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당겨주시고 다시 합사줄 당겨주시고 다시 짜투리 줄 당겨주시고 자 그러면 원줄을 한번 더 시계 당기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그리고 짜투리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